샴푸와 린스 이야기입니다. 과연 북한에서 샴푸, 린스 배신, 똥고술을 썼는지 사우스 포어, 북한의 생태수 이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. 뭔가 먹는 걸로 또 이렇게 머리 감지 않을까? 창포? 창포물에 머리 감았다고 오는 날 오는 날에 감았다 시절이었는데 국회에서 보면 아직도 옛날에 그 방식을 그대로 쓰더라고요 빗물, 빗물을 담가서 머리를 감았어요. 빗물도 맞아요. 머리가 좋아진다고 빗물 받아서 오래 놔두면 그게 좀 미끈미끈해요. 그래서 그걸로 머리를 감았어요. 샴푸 린스 대신 사용하는 북한의 생필품 정답이 궁금한데요. 공개해주세요. 빗물을 나갖고 있어. 순물? 나 방문 물. 유주씨, 순물이 뭡니까? 순두부 있잖아요 우리. 순두부 걸러지게 되면 거기서 두부를 짜게 되면 그 돌한 물이 나오잖아요. 순물이라고 그러죠. 북에서는 촛물이라고 그래요. 북한에서는 촛두부라고 그러는데 그 촛두부를 남한에서는 순두부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북한이 촛물로 명절때마다 두부를 해 먹잖아요. 그때만큼은 제대로 머리를 감죠. 저걸로 까보면 어떻게 돼요 머리 상태가? 린스까지 한 것처럼 머리가 찰랑거려요. 머리가 아무리 빗지 않아도 이렇게도 찰랑찰랑거리고 손으로 잠을 쫙 빗처럼 쫙 빠져요. 이게 머릿결도 좋아지고요. 소염하는 것도 있어요. 그래서 아토피도 좋고. 진짜요? 근데 조금 단점이 있으면 지나갈 때 이렇게 마시는 냄새가 머리에서 맞아요. 하하하하하